자 23번 볼게요 23번은 이제 그 턴 오프라는 건 끄는 거고 턴 오프는 키는 건데 뭘 끄고 뭘 키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영화나 연극 볼 때 이 핸드폰을 껐잖아 요즘에는 오히려 끄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그런 최신의 기술이라든지 기계를 이용한다 연극할 때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연극을 보는 것이 스텝 인투더 월드니까 어떤 세계에 다가서는 거야 근데 이것이 뭐인 것처럼 보이는 거냐면은 훨씬 더 제거 된 것처럼 보여 뭘로부터 전기의 소리라든지 울림으로부터 이게 전부 다 끈다는 얘기지 물론 이것은 덧 이하를 가정하는 건데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 기억하는 건데 뭘 기억하는 거냐면은 그들의 핸드폰을 끄는 걸 기억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고향의 연극에서는 그러나 스테이지 매니저들이 간청을 해서 고객들한테 뭐 하는 건데 그들의 핸드폰을 켜달라고 간청을 한 거야 이게 뭐가 돼야 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기대가 된대 그들의 모바일을 꺼내 가지고 컴퓨터로 접속해 가지고 키패드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다이렉트 조정한대 스크린에 있는 퍼즐 조각의 움직임을 자기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적응하는 게 막 조작을 하는 거야 연극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좀 고객 참여형 근데 핸드폰을 이용하는 거지 영국 뒤에 있는 그래서 어떤 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주부는 스크린에 나타났어 근데 이것이 그녀의 주방으로부터 연결했는데 뭐를 통해서 연결했냐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했어 인터넷 그러니까 주부는 자기 집에 있는 주방이 있는데 인터넷을 연결 통해 가지고 무대에 있는 배우와 함께 그게 상호작용 하는 거야 어디 있어서 실시간으로 무대에 있는 배우들과 함께 같이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50분에 어떤 공연은 결합한데 모모와 함께 그 실시간에 배우라든지 군중이라든지 무대와 함께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최신 기술을 얘기하는 거겠지 1번이 맞아